우리 대구에 올해 출동하면 우리 또 재난, 우리 중앙재난 잘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경쟁적인 이런 물론 선의 경쟁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셋, 2019년 제1회 보건소 신속대응발 재난 힘찬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모든 참가자분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현재 재난 현장 인근에는 건물이 화재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요청해 주시면 부급차는 계속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바일 상황실을 통해서 디메잇 2팀 추가 의료 지원을 해주시면 예, 감사드립니다. 기타 2차 통제는 38세 남의식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시 영화초를 방금 말씀하신 사망자와 추가 사망자의 임용에 대해서 임시 영화 미안해 모짜렐라 오징어 주인공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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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